우리 숲에서 제일 큰 눈사람 만들자. 그럴까? 아프다! 앞에 조심해! 괜찮아? 발을 비키는 거 뭐야? 해치 눈덩이 나갑니다! 안돼! 이게 뭐야? 우리 아가들 왜 그러고 있어? 엄마! 눈덩이가 놀이기구에 부딪혀서 자꾸 망가져요. 제 눈덩이들 시소에 부딪혀 부서졌어요. 그래? 아! 얘들아!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놀이기구들 위에 눈을 덮어서 숲에서 가장 큰 눈사람을 만드는 거야. 숲에서 가장 큰 눈사람은? 응! 이미 놀이기구들 위에 눈이 쌓여있으니 쉽지 않을까? 우와! 재미있겠다! 우와! 재미있겠다! 자! 다다다다다다!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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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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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눈사람 많이 커졌죠? 하하하하! 그러네! 우리 꺼병이들 정말 대단한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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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너희가 만든거야? 응!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 놀이터만큼 아주아주 커다란 눈사람! 놀이터만큼? 재미있겠다! 근데 너무 커서 만들기 힘들어! 응! 저기까지 눈을 쌓아야 하거든! 아! 걱정마! 내가 도와줄게! 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 오아 Steven. 나도 해 볼래이! 오아아아 Steven. 우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우와! охしゃしゃしゃしゃしゃ! 우와! 우와! 엄청 커다란 눈사람이잖아! 으악! 놀이터는 없어! 놀이터 눈사람? 놀이터만큼 아주아주 커다란 눈사람! 눈덩이가 너무 무거웠나봐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갱고루야, 여기로 와봐 이 시소 위로 힘차게 점프해줘 알겠어 좋아! 다 같이 해보는 거야 눈사람 놀이터 완성! 엄마, 근데 눈사람 목이 너무 추워보여요 우리 목도리를 빌려줄까? 좋아요! 귀여워! 우와, 멋지다! 우리 함께 만들어낸 놀이터 눈사람 숲속에서 가장 큰 놀이터 어두운 사람 눈사람 양팔에는 재밌는 미끄럼탈 숭숭! 똘이터 눈사람과 재미있게 놀아봐요 대박!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나오세요! 내 눈사람이 누군가